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채택균 전문가입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닥 아주 제법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또 채택균 전문가도 같이 호들갑 떨면서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수와는 좀 다르게 진중하게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 차트 보면서 볼게요. 우리 거래소 차트입니다. 6월 달에 진짜 징그럽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징그럽게 하락하고 7월 4일이었습니다. 2276 이건 깨면 안 된다라고 했고 결국 좀 버벅대는 듯 했지만 오늘의 강한 상승은 이 상승이 무슨 상승이냐 이 캔들만 하나 놓고 보면 7월 달에 모든 고점을 돌파한 자리예요. 즉 여기에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고 어떻게 했다?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언간에서는 이 매물이 이제 뭐가 돼요?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이전 고점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거를 뚫어버리면 이걸 뚫어버리면 2550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과 8월 달까지는 한번 2550 여기에 대한 상승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정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고 또 다시 지지해주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윗단에 있는 2650 이 매물을 여기서 좀 걷어줘야죠. 걷어주고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올해의 고점은 한 2800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 2276 이걸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는 2800까지 가는데 그냥 한 달에 다 갈 거냐? 분명히 어느 달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달은 또 은봉 나왔다가 이걸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달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2800이라는 지수 때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결국 2276 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지지대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면서 그래 이럴 때는 지지해줘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릴게요. 결국 2000, 작년 6월에 3316 고점 만들고 1년을 그냥 주주장창 하락했어요. 그죠? 주주장창. 결국 최소한 1년 12개월, 13개월을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준다. 반등 준다. 그런데 얘가 위에서부터 몇 퍼센트? 31% 빠졌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5 내지 30% 이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금융위기 때 우리 거래소가 892까지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강하게 올라가는데 딱 맞는 자리가 그 지수대예요. 22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거기서 못 올라가죠. 결국 그 지수대를 뚫어버리니까 쭉 갔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거기를 뭐해요? 지지해주는 거지. 저항의 자리를 뚫어버리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또 지지해준다. 지지해줘야 되는데 못 지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대 은봉이 나와버려요. 그 자리를 떨어뜨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뭐가 돼? 저항이 돼버려요. 못 올라가. 결국 그 저항대를 뚫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지지, 지지, 지지해놓고 지지해주니까 밑으로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이나 하락하고 31%나 하락했는데 이 자리가 뚫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땐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모두를 허탈하게 하고 정말 더 큰 은봉이 한 번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쏟아져버리면 기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없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좋은 거 없고 큰 손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없어요. 더더욱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죽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게 이후 이제는 7월, 8월, 9월, 7월이나 8월 정도의 이 월번 캔들을 보면서 또 다음 달에 대한 예측을 추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이러한 상승이 진짜 매력적이니 크게 문제없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소죠. 지금 어때요? 그냥 잘해야 7조. 그냥 못하면 5조, 6조예요. 코스닥은 6조, 5조. 즉 둘이 합쳐가지고 정말 15조 넘기가 어려워요. 결국 거래대금이 쪼그라들었다는 건 쪼그라들었다는 건 시장을 올릴 때 어때요? 의외로 쉽게 올라가요. 왜? 다 마이너스 30, 40%인데 조금 10%, 15% 올려봐야 간의 기별도 안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 올랐어. 땡큐. 더 위에 안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때 던지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떨어질 땐 또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의외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의외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결국 거래대금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셔야 절대 안 돼요. 지금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산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구잡이로 올라가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는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지수대로 봤을 땐 아까 550이었죠. 그러니까 한 2600, 그다음에 2800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했을 때 아까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CPI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9.1% 분명히 이 CPI가 9.1%라는 건 충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건 이미 다 선반형 되어 있었거든. 선반형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빠지는 건데 결국 이 9.1%라는 이 CPI가 다음 달에 갑자기 7%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다만 다만 최소한 이거는 이 이상은 아니에요. 아마 다음 달에는 8.9% 8은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시장은 예상할 거고 뭐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없죠. CPI도 9.1%보다는 일단 하락하지요. 그렇게 되면 아, 뭐 금리 인상? 뭐 이번 달은 0.75는 당연한 거고 9월의 금리 인상은 8월 달에 CPI 일단 뭐 그 정도 나오면 9월 CPI를 받더니 조금 더 내려가. 그러면 9월 달에는 0.5 내지 0.25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I가 8월, 9월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러한 확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건 우리가 유가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또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데 아주 극단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노르드 스트림이라고 있죠. 스트림 원 이게 뭐냐.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육로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해주는 라인인데 얘를 시설 보수 유지 목적으로 열흘 동안 정지시켜놨어요.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그러면 결국 7월 22일 날 공급이 재개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흔들리면 또 같이 우리도 시장이 일정 부분 하락하겠죠. 여튼 지금 시장은 2276은 지켜줄 것이고 또 얘가 쫄쫄쫄 올라가가지고 7월 22일 날 그게 문제가 불거죠. 하루 이틀 아니면 큰 그림으로 봤어요. 일주일 정도 약세 보이고 약세 보이다가 아래 꼴이 달고 그러한 횡보 모양새도 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변동을 주지 않으면 돼요. 2% 빠지고 3% 빠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종목들 다 어그러지고 그런데 그냥 1% 내외의 하락 이러한 것들은 종목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노르드 스트림 1 얘가 재개되지 않고 또 유럽에서 에너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좀 불거지게 되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지금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는 아주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막 산불이 나고 난리되죠.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또 북유럽 같은 경우도 여름이지만 걔네는 9월쯤 되면 초겨울로 들어서요. 그러면 그러면 이 에너지 문제가 아마 10월달 되면 불거질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유럽의 각 국가마다 야 러시아 이거 좀 해가지고 우리 가스라도 좀 받자 이렇게 또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튼 한 축에 큰 축의 하나인 프랑스 같은 게 마크롱이 다수당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보리슨도 실각되고 이탈리아도 전국이 아주 불안합니다. 이렇듯 뭔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들 조차도 문제가 되고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경제 예산 이런 것들의 절반을 차지하던 독일 큰형님이 위태위태하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가게 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지나치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투자금을 늘리고 막 종목 늘리고 그러한 것들 하지 마시고 여튼 올라갈 때 많이 물렸던 것들이 번전 주고 수익 주게 되면 비중 팍팍 줄이면서 현금이라는 종목을 비중을 늘리자. 그래 놓고 오히려 2800 지수대가 갔네 땡큐하고 해치 차원에서 인버스 담아야 됩니다. 거기서 곧버스 이런 거 말고 아주 욕심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담아줘야 돼요. 담아줘야 돼. 2800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하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년도에는 내가 봤을 땐 저 2276 저거 깨는 모양새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세는 우리가 좀 즐기면서 나한테 많이 아픔을 줬던 종목들이 본전되고 수익 주고 그랬을 때는 좀 비중 줄이면서 현금 만들면서 다음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신용이에요. 지금 이 신용차트인데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신용이 겁없이 올라가요. 겁없이 올라가는데 결국 신용이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면 시장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걸린돌이 됩니다. 왜? 어차피 이 신용 물량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도 아주 빠삭하게 보고 있는데 저 물려있고 신용 들어온 걸 그냥 그래 당신들 이거 회복시켜줄 테니까 회복시켜주기 위해 내 시장 올릴 테니까 이번에도 팔아요 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투기 세력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많은 국가들이 위태로움이 보이면 그걸 더 엉클어뜨려가지고 그 나라가 부도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IMF 당한 거예요. 결국 얘네들이 여기가 골마 터지네 작은 빼 더 엉클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빌리게끔 IMF에 그래? 그럼 니네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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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해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빌려줘.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장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큰 문제 될 가능성은 우리도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유럽 유로화 우리보다 더 엉망이에요. 일본 엔화 얘네도 마찬가지야. 우리 원달러 1300원 올라가 강달러 빼놓고는 다 약세이기 때문에 이 원화가 문제 분명히 문제이지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살아남는 것이고 그 약세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IMF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환율에 있어서 다 약세인데 다 약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핸드링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가 약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게 그래서 저는 유럽으로 보고 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닥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목별로 뭐가 움직였는지 우리 하나하나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은 정말이지 금융주의 날이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니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은행주가 그 다음 날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또 그 다음 날은 시티를 비롯한 몇 개 은행주들이 실적이 또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은행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튼 같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이렇게 또 차별화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튼 오늘 또 가장 큰 특징은 증권주들이 올랐습니다. 아 결국 오늘 미래세 증권 7.33% 상승 마감했는데 결국 이러한 이러한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린 사람만 갖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을 누가 사겠어요? 눈에 보이는 증권주의 하락세가 눈에 보이는데 거래대금 맨날 쪼들어져서 5조 6조 이른데 증권주가 갈까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나도 종목이야. 나도 한 번 좀 올라가자. 이러한 반등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종목들의 추세는 한 번 쏴줬죠. 그러면 은봉음봉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되돌림 주고 그러면서 이 저점 안 깨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이게 또 한 달 두 달 반복되면 이제 이게 뭐예요? 저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간다? 그러면 땡큐이지만 어지간해서는 얘네 섹터가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냐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만약에 내일 갭도놓고 은봉 나와 그다음부터는 줄줄줄 얘가 센 놈이면 이 장대양봉의 중간가까지 와서 지지해주고 올라가주면 조금 더 빠르겠지만 또 운 없으면 시초가까지 그냥 줄줄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중권주 반등 특별한 게 있어서 갔느냐라 했을 때 그건 아니고 그냥 나도 종목이야 이 정도 빠졌으면 한 번 올라가줘야지 이러한 차원에서의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조선 섹터 오늘 현대중공업도 제법 올라갔어요. 조선주들도 그렇게 실적 좋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죽여버려요 라고 했을 때 죽여버려요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약한데 얘네들만 그냥 주주장창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 얘네 죽었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가지고 그러한 순환매가 보여준 거예요. 단 단 이 조선 섹터는 조선 섹터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러한 라인만 이제 깨지 않는다고 하면 얘는 다시 한 번 충분히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업황의 실적의 수주의 모든 것들이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나하고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 이 천연가스를 누군가에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미국으로부터의 가스와 카타르로부터의 가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LNG 선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주가 넘쳐나는데 결국 미국발이라든가 카타르발은 거의 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쪽 이쪽 LNG 선박도 우리 아니면 만들 데가 없어요. LNG 선박은 고 부가가치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중국 접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섹터가 좋다. 좋은데 안 가. 그건 결국 더 가기 위한 건데 자신감이 없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샀는데 물려버리면 죽을 맛이지. 그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럴 때는 믿는 거예요. 기업을 믿고 업황을 믿고 수주를 믿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는 갈 수 있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갈까요? 제가 봤을 땐 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건설 아따 징그럽죠? 오늘 현대건설도 나름대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건설 섹터 그래도 보면 나름대로 이전저점 깨지 않고 이건 뭐예요? 짝꿍댕이 쌍바닥 만들면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엄청난 매물대 있어요. 여기 61이평선까지는 가겠지만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모멘텀이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3분기에는 경기부양안 이런 것들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책이라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정책이 좀 나와주고 이랬을 때 얘네들이 갈 텐데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안 나올까요? 결국엔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 그때까지 누가 더 버티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삼성전자 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미쳤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종목으로만 하면 거의 상가 수준이네요. 삼성전자 오늘도 3%니까 내가 봤을 때 거의 20%의 상승 이틀 동안에 우리 삼성전자가 열일 했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얘도 종목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튼 6만 5천 원 이 라인이죠. 여기 몰려져 있어. 여기까지 일단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좀 대꾸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주구 결국 삼성전자가 여기를 뚫어버리기 위해서는 지수가 2,800 가야죠. 2,800 가면 얘 뚫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일단 7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8만 원까지도 열릴 수도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수가 가야 되는데 지수가 일단 2,800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도 아마 7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시장 좋은 시장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요. 여튼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조정줄 때가 있어요. 조정줄 때 그걸 겁먹지 말고 좀 더 담대하게 이제는 시장을 좀 보자.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면 또 쉽게 훅 꺼져요. 쉽게 훅 꺼지니까 올라갈 때 비중 늘리지 말고 떨어졌을 때 뭘 탈까 이 생각이 제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또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 6시에 제가 또 공개 방송하죠. 네. 우리 명인들의 복귀 뒤에는 항상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nogetez가 뵙. codes on 뵙도록 하겠습니다.